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선생님의 기초 개념, 커리큘럼 중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와 교재, 킥오프라는 강의와 교재가 있는데 선생님, 이 두 개의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르죠? 제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둘을 조금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2024년 11월 말이 되고요. 이제 날씨가 꽤나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될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또한 얘들아, 2026학년도 수능 수학을 위해서 완벽한 커리큘럼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 커리큘럼 영상 또한 곧 업로드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선생님, 제가 세임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학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고1, 고2 동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파운데이션부터 해야 되나요? 또는 킥오프부터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다 굿노트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수능 수학을 시작하는 확실한 선택. 김기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사진의 주인공 김기현일 거야. 날짜를 보면 2014년 벌써 10년 전에 기현이가 그 당시 이제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 중 하나가 됩니다. 그 당시 애들아 수능은 마라톤이다. 단기 목표로 성취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김기현이다. 실제로 애들아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긴 레이스, 긴 여정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당연하게도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목표 완주까지 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아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그리고 중간에 지치지 않는 것 또한 필요하겠지. 그러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을 위해 본격적으로 달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아이디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고1, 고2 동안 솔직하게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수능 수학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죠. 또는요. 선생님 제가 고1, 고2 동안 뭔가 내신 대비하면서 그때그때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벌써 배움 개념들이 다 휘발되어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공식들이 뜨문뜨문 기억은 나는데 2, 3점짜리 문제 또한 중간에 제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주변 친구들이 모두 다 달리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나 또한 바로 달리는 연습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솔직히 생각해봐. 달리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어야지. 오래 걸을 수 있어야지. 다시 걸으려면 일단 일어날 수 있어야지. 아직 우리가 애들아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고 수학적인 실력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객건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부터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4등급 이하 정도 나왔다 싶다면 기초 개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한 이후에 이후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1. 김기현의 기초 개념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초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긴 시간 동안 끌고 다닐 생각 절대 없다. 컴팩트하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깔끔하고 꼼꼼하게 아이디어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 단기적인 목표를 너희들이 성취하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찾아내시고 그 성취감을 내 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가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은 방대한 양 처음부터 훨씬 더 많은 유형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의지가 뿜뿜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겠지. 그치만 중간에 가면서 야 너무 어려운데 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은 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한 3, 4배는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럼 중간에 의지가 꺾여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학 공부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생기게 돼.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너무나도 많이 봤다 보니까 얘들아 기초 개념에서는 일단은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계산 과정들 이 정도 공부하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의 쉬운 기출까지 다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러면 너무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공부가 되나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컴팩트하다라고 해서 우리 이 안에 필요하지 않은 개념들 안 들어있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필요한 개념들 다 들어있는 거야. 필요한 개념들 다 들어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형별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까지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 보여드릴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 하는 친구들 완강을 하고 나면 아 선생님 이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것들 다 배웠네요? 라는 친구들 수강평에서 많은 친구들이 다 증명해주고 있다. 게다가 두 번째, 우리 얘들아 여기는 파데와 키고프 기초 개념만 공부하고 수능을 볼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많은 양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앞쪽 부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걸음마 떼고 있다고, 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걸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뛸 준비하셔야지. 그 뛸 준비를 얘들아 아이디어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하도록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김기현이 말하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럼 수능이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 그 다음 단계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알았지? 그럼 얘들아 두 번째, 학습 목표와 수강 대상 과목 및 교재 구성이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 얘들아 파운데이션은 고등수학, 고1수학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고등수학 상하.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원수트 확통 미적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고1수학에 대한 파운데이션은 당연하게도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원수트로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고1수학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고1수학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내신 때만 배우던 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능에 많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이 조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정말로 수능수학에 필요한 고등수학 상하 개념을요. 빠르고 컴팩트하게 이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서 너희들에게 다 정리해드리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1개념이 필요하다,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물가물하다, 라는 친구들은 이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 뭐 인수분해 공식도 나는 아직 조금 힘들어. 당연히 들이셔야 되고, 중간중간에서 2차 부등식이 나왔고 2차 부등식이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또는 집합표현이 나오고 이 정도의 그림, 이 정도의 합성함수, 역함수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이 너희들이 조금 가물가물한 친구들, 이것으로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파운데이션 수원수트 미적확통이요. 말 그대로 수능수학 개념의 토대를 쌓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 제가 실제로 수원수트 공부가 진짜로 처음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또한 무조건 따라올 수 있게 다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다시 풀어보려고 하니까 2, 3점짜리에서도 종종 막혀요. 처음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또한 파운데이션으로 출발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개념을 차근차근 정확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능수학, 수학공부라는 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런데 뭔가 판서를 보면서 김기현의 판서, 나중에 해설 강의든, 맛보기 영상이든 한 번 봐주시면 됩니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모든 개념들 다 이해시켜드리도록 할 거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칠판 반서,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한 번에 딱 보자마자 너무 깔끔하게 마음이 정화된다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얘들아, 이런 필기 또한 꽤나 중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 너희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판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하다는 거 앞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교재, 안에 있는 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면 각 단원별로 얘들아,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개념들 다 설명드릴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이 과목 자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얘들아, 이런 정의가 있고, 이런 용어가 있고, 이런 계산 공식들이 나온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다 증명까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들아, 방금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 계산 연습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순히 얘들아, 쉬운 문제들만 풀고 나서 우리 다 배웠다 하고 끝내는 강의와 교재가 절대로 아니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얘들아, 수능 날까지 가셔야지. 일어나는 연습 하셔야지.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걷는 연습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이 파운데이션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조금은 쉬운 교과서 예제 수준 문제부터요. 기출 문제 2, 3점, 종종 너무나도 쉬운 4점 문제까지요. 충분히 얘들아, 이걸로서 우리가 이 정도의 기출들 다 풀어낼 수 있어라는 것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라는 거.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선생님, 키고프는 무엇이죠?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은요. 진짜로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 기본 개념 배우고, 공식들 배우고, 이걸 계산하는 연습 배우고 조금은 쉬운 2, 3점 기출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파운데이션. 그럼 키고프는요. 말 그대로 얘들아, 수능 수학 유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을 느끼시면 되는 거냐면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뭔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풀었던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 있죠. 그 유형별 문제집을 수능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런 질문이 많이 있거든. 선생님, 제가요.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고1, 고2 때 배웠던 또는 고1, 고2 때 풀었던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 다시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풀면 좋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면 뭔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야, 이거 너무 내신틱하지 않나? 내신스럽지 않나? 라는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형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 라는 의심이 가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걸 선별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풀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얘들아, 수능 수학에 필요한 유형들만 싹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만 완벽하게 다 풀어내자. 다만 얘들아, 우리가 파운데이션에서 배운 기본 개념들을 공부했다고 해서 실제로 수능에 필요한 모든 4점짜리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파데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에서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들이 이렇게 있단다. 이런 유형별 문제들을 선생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풀어드리고 얘들아, 방금 배운 개념들이 실제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어? 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포장지 하나만 살짝 뜯어내면 이미 배운 개념들이다? 라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 논다 생각하시면 안 돼. 개념과 문제풀이는 함께 가져가셔야 돼. 그거를 키코프에서 보여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책과 워크북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권을 구매하시면 그 안에 본규제 워크북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책에 대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 단원별로 얘들아, 필수적으로 핵심적인 개념들과 공식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 내가 키코프에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설명들에 대해서 공식들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다 어디서 한다고? 파데에서 한다고. 그래서 파데에서 배운 것 정도는 우리 알고 있지? 라는 걸 전제로 깐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유형별 문제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야. 단원별로 얘들아, 이 단원에서 꼭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필수의 재들이 이렇게 있단다. 그래서 필수의 재문제 풀고 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을 비슷하게 풀어내시면 돼. 그리고 그 필수의 재들을 다 풀고 나서 각 단원별로 단원 마무리라고 해서요.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해서 이 단원에서 꼭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리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단원 마무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내면서 방금 풀었던 유형들, 아 이렇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이 키코프의 가장 큰 메리트는 김기현이 스스로 강의해 드린다는 거.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뭔가 해설지를 봐도 조금 명쾌하지 않고 조금은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김기현이 파데에서 말씀드린 것들 이용해서요.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웬만해선 얘들아, 파운데이션과 키코프를 같이 병행하는 조합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는 거. 알았지? 게다가 얘들아, 본책을 통해서 김기현과 함께 공부를 한 다음에 당연히 얘들아, 강의를 단순히 감상만 하시면 너희들이 얻어갈 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배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아, 이거를 조금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연습하셔야지. 그 연습을 위해서 워크북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배운 필수 예제에 대해서 이 필수 예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세뇌 문제씩 딸려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치들아, 과목별로 워크북도 한 300문항 정도씩 들어있고요. 본책 안에도 본 교재 안에 250에서 300문제 정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과목별로 거의 한 550에서 600문제 정도를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알았지? 그래서 수능 수학에 필요한 유형들 이 안에 싹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킥오프 한 것만 푸시면 나머지의 다른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 절대로 풀 필요 없다는 거. 종종 이런 질문도 하는데 선생님, 시중에 있는 것도 풀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어. 지금 우리는 기초 개념 빠르게 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 뒷부분에도요. 너무나도 좋은 많은 문제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파데키고프만 해도 충분하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 있게 잘 구성해놨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세 번째, 선생님. 기초 개념 학습 계획하는 과정에서 팁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완벽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겠다. 다만 얘들아, 너무 느러지시면 안 돼. 얘들아, 처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의욕이 뿜뿜하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은 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달, 두 달 이상 끌고 갈 게 절대로 아니야. 선생님은 웬만하면 3주 정도 안에 기초 개념 다 끝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거든요. 선생님, 3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원 수트를 다 끝내죠?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파운데이션과 키고프, 병행하면서 데이 1부터 데이 20일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분량의 대략적인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질문 게시판 공지사항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한 번 정도 확인하시되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는요. 선생님이 단원 또한 다 구성을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같이 한 번 강의를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공부해 스스로 키고프를 같이 풀어. 이런 식으로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데이 5, 데이 6. 게다가 얘들아, 수원 수트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의 선배들, 이미 공부한 친구들 또한 이 계획표를 통해서 선생님, 제가 앞이 있는 기초 개념은 충분히 이걸 통해서 잘 따라갔어요. 라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 친구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리고 혹시라도 얘들아 선생님, 제가 수원 수트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저는 고1 수학도 공부를 해야 돼서 아까 고등 수학 파운데이션 상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앞에 일주일 정도 한 번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전체 한 4주 정도를 잡고 고등 수학 파운데이션 상학부터 수원 수트 파운데이션 키고프까지 다 마무리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파운데이션과 키고프 관련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얘들아, 각 강좌별 OT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놔서 OT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것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기에도 얘들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고민에 들면? 해야 되는 거다. 고민할 시간에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빠르게 끝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추운 날씨에 얘들아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른 강의, 다른 강좌에서 또다시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는